서산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밤새 안녕이라는 모바일 안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는 노년층과 단독 가구의 자살 시도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특정 기간 통화 기록이 없거나 자동 안부 콜에 답이 없을 경우 통신사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통보해서 집을 방문해 살피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산시는 사전 신청한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며 연말까지 1,400여 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